필리핀 대표 음식 치킨 아더어보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황금밥 그릇입니다 닭을 먼저 손질할게요 해척한 닭다리살을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마늘과 양파를 다져주세요 대파는 마지막에 뿌려줄거에요 팬에 식용유 3스푼을 넣고 마늘과 양파를 볶아주세요 어느정도 양파가 투명해지면 준비한 닭을 넣어주세요 양쪽 면이 고르게 익도록 뒤집어주세요 여기에 물 1컵을 넣고 간장 120ml 식초 100ml 설탕 2큰술과 월계수입을 넣고 끓여주세요 한 5분정도 끓이시다가 치킨스톡 2스푼과 통후추를 넣고 졸여주세요 소금은 한 2꼬집정도 넣어주시고 20분에서 30분정도 졸여주세요 따끈한 밥위에 아더고를 올려주세요 치킨 아더고 완성이에요 잘 먹겠습니다